녹화를 켰습니다 자 녹화키면 GPU 몇까지 올라가나요? 어! 많이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자 훈련장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재밌어 재밌어 챔스 곧 타는데 안 보시나요? 어 이거 5시 전까지만 따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노구리의 첫 배그 지금 GPU는 60% 딸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총은 앞에 있어요 옆 건물로 가서 총을 마구마구마구 아까 먹은 거 아니에요? 환장방송이다 가방 먼저 먹어야 된다고 가방 먼저 일단 탭 눌러보세요 탭 오도방구도 타고 오도방구 재밌다 잠깐만요 캠 위치를 옮겨야 돼 됐다 됐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노구리를 됐어 잠 안있네 노구리 오 앉았어 오 오 오 오 됐다 시프트 누르면 달리는 거 여러분들 지금 되게 쾌적하지 않아요? 쾌적하죠? 아 해상도를 낮게 설정해야 시야가 넓어진다고요? 오 되게 웃긴다 반대네? 해상도 잠깐 낮게 해볼게요 해상도 어디있어? 해상도 어디있어? 오 해상도 없어졌어 헤드셋 써야 편안해요 헤드셋 써야 편안해요 디코로 알려주시킵니다 주먹이 제일 셉니다 저 그냥 이어폰 끼고 있어요 이어폰 이어폰이면 괜찮지 않아요? 우와 우와 석궁 석궁 아 옷 입어야지 옷 입어야지 옷 어디있지? 헉 우와 아까보다 총 커 어 석궁 아리 석궁 뭐있어 요 뭐 총알인가? 태비 아이템 보여줘 아 요렇게 오 태비 막 뭐야 이게 뭐야 유튜브 방송 보니까 막 이러던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후라이팬 데미지 100임 전체 화면으로야 해상도 보일거에요 왜 나 안싸요? 아 이거 훈련시간까지 남은 시간이 돼야 돼? 총게임 아니에요 배그는? 멍치지 마요 총게임이지 다 알고있어요 음 이어폰이에요 이어폰 오 가방 여기있다 드디어 가방 다 먹어 이렇게 먹고 다 먹어 이렇게 먹고 이건 뭐지? 각 무기그마다 총알들이 다 달라서 석궁은 배그가 원래 옷 안입고 하는건가요? 제가 했을땐 옷입고 나 옷입어세 옷입어세 총을 랩업해야 쓸 수 있어요 저거 오 일단 활 이거 활아니야 활 그렇지 탭 눌러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던데 뭐야 이거 motherfucker 아 회장님이 총을 쏘는것 몽 이deal 죽었어! 장전은 알! 랩업부터 해요! 랩업을 어떻게 해요! 화살이 어딨어요? 이거 화살 아니고? 화살 맞네! 어? 안되는데? 화살통이네 화살통? 활이 없네? 2번키 2번? 오오오! 총알 컸다! 총알이 없는데? 해당 탄창을 탄창이 뭐야? 탄창이 어디있어? 일단 이거 다 주워볼게요 아니 랩업을 어떻게 하는건지 랩업을 자꾸 활이야? 뭐 사람 죽여야되는거 아니여? 뭐 맞춰야 랩업 되는거 아니여? 어떻게 랩업하는거야? 인사해요 얼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게요! 배그 배틀그라운드 어떻게 하는거야? 총알이 어딨어 총알이? 어 여기있나? 총알이 여기있나? 어 여기 왠지 총알이 있을거야 총알 없는데? 옆건물로 가라고 옆건물로? 오케이 인사하면 준다고? 인사 어떻게 해 인사 여기 옆건물 아니여? 건물이 두갠데? 하나 둘 없는데 총알이? 아 이 게임 네버 없다고요? 그냥 급실라 ㅋㅋㅋㅋㅋ 뒤에보시오 뒤에? 어! 화살이다! 아니구나! 이거 뭐야 총알이 있다고 총이 있는 구석에 총이 아까 여기 있었어 아아 이건가보다 이건가보다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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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이거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라고? 훈련장 이제 나가라고요? 훈련장 이제 나가라고요? 나 훈련도 안했는데? 이거 아니여? 이거 이거? 오오오! 화살이다 화살! 왜 화살이 없지? 화살이 있는거 아니야? 이거 화살 아니야? 탭키! 건너편! 그것과 같은 총알을 드시고 장단하시면 됩니다 총알 갈고 총알을 어떻게 갈아요? 지금 정면으로 가세요! 정면? 환경설정 게임플레이 온스크린 가이드 пл神장 옹시 arrival 에어 가이드 발선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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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앞에서 탭누르시고 총알앞에서 탭누르시고 5.56을 먹으래 5.56 이거다 이거다 5.56 R을 누르라고 R R 아무것도 안되는데 R 4공기 너무 많다 탭누르는거 살짝 옆으로 이동하면 총알 더보여 살짝 옆으로 이동하면 오오오 가방 어떻게 비워요? 탭해서 탭 탭 어떻게 버리는거야 오오 안녕하세요 인벤토리 있는 템들을 다 버리세요 방송채팅때문에 가이드가 안보여 앙그러네 잠깐 채팅여러분이 잠깐만요 채팅을 좀 올려 드릴께요 됐다 왼쪽으로 드래그 아아 요렇게 버리는거 요렇게 버리는거야 지금 이거 됐다 오 다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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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서 아 이렇게 아 요렇게 먹는거구나 굳이 하나씩 누르는게 아니라 F를 누르는게 아니라 이렇게 아 요렇게 오케오케 오케이 완벽하게 알았어 그렇지 잘 죽여버리겠사 하하하하 잘 죽여버리겠사 탄력이 없다는데 탄력이 없다는데요 아앙 장전 오케오케이 됐다 됐다 탄약이 없다는데 오 되다 되다 타력이 없다는데? 장전이 안되는데? 타력이 없다는데? 한발씩 장전됩니다. 아니 장전했는데 안싸져요. 장전했잖아. 안싸지는데? 아 지금 쏘고 있는거야? 아 쏜거라고 이게? 이게 쏜거에요? 왜 안맞아 근데? 아 쏘어진다 쏘어지네. 오 쏘어진다. 쏘어지네. 이렇게 촉으로 바꾸고 우클릭을 한번 누르시고 자클릭해보세요. 오 조준 조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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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이거 내가 맞춘거다 석둥 아닌가? 우와 이거 내가 맞춘거다 석둥 아닌가? 으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재밌다. 재밌다. 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음 이제 모든걸 알겠어. 우클릭 한번만 딸까? 오오오 완전 조준하네 이거? 퐝!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서 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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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맞아? 퐝! 맞는건가? 퐝! 제트가 엎드리는거! 오케이! 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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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잘 조금 할까 할게요. 색깔 이상 모드? 오 이거는 그냥 색깔 바뀌는거 아니야? 노 피치면 된다고요? 안되는데? 뭐야 이상구 나오잖아 이거 뭐야 N 누르니까 이거 커진데 색깔 이상모드하니까 이거 매미 바뀌어요 색깔이 이거 색깔이 바뀌는데? 아 피색도 바뀐다고? 오 그러네 오 대박 그러면은 이 색깔도 약간 피같으니까 다른걸 내야겠다 적 생맹은 뭐야? 적 생맹? 아 이거 생맹을 위한거구나 피 색깔이 터야되니까 오 파란색 이쁘다 파란색 이쁘다 오 파란색 괜찮은데요? 노란색 노란색 이쁘겠다 노란색 노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 청색맹으로 하면 노란색 된답니다 오오 노란색 이뻐 노구리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오 반박이 감사합니다 오오 잘 하죠 이제 잘 하죠 잘 하죠 잘 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템 먹을때 탁탁탁 하고 한 다음에 네 이것도 뭐 반동이 노란색 배그하니깐 어색해요 저 반박 아니고 방방이에요 아니아니 저기저기 뭐야 그 반박님 계신데? 반박님 반동이 있습니다 타겟팅도 좀 보고요 이제 타겟팅이 뭐에요 타겟팅 타겟팅이 뭐죠 나의 타겟팅을 어디서 봐요 네 이 상태로 필드하면 순삭단 순삭단할때죠 어? 탄약이 없나봐 판도 돼요 본게임가시면 새세상입니다 이제 배어가는 중 탄약 먹어야지 탄약 먹어야지 다른 총 한번 써보자 다른 총 또 이것도 이렇게 아 이렇게 먹을 수 있네 오호 hood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오케이 아 이거 써놔요 훈련 그만하고 나가요! 엠포 사용해주세요! 엠포 뭐해요! 대리님 그 노글룡.. 노글룡진 한겨 감살땡겨 오오 이거 이거 나 이 총 본적있어 이거 이거.. MK.. AKM? 이 총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서든어택에서도 나오는 총아니야? 오! M16이다 M16! M16 나 M16 쓸래 M16 이거다 M16 오오! 이 총도 많이 봤어 게임에서 그럼 탄약은 뭘 잡아야 돼요? 엠포가 좋아요 엠포? M16 안좋다구요? 5탄 5탄? 아 이렇게 총에 쓸 수 있는 그 이름이 써있네 이거 그럼 다 외워야되는거에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이거다 M16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이거 한번만 쏴보고 올게요 이거 한번만 쏴보고 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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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M4 오케 요거 한번만 쏴보고 M16 M4하고 가자고 뭐야 이거? 아니 왜이렇게 안좋아요 총이 이거 연타.. 연.. 연사가 안되네 연사가 안되네 연사가 안되네 연사가 안되네 엄마 죄송해요 잠깐만요 엄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엄마 죄송해요 M16 업글댄게 M4라고요? 오케오케 엠포 엠포 엠포를 찾아라 이건가 엠포? 엠포 이거에요? 모바일배그는 처음할때는 바로 사람들하고 하면 털리니까 사람반에 못하는 컵반이 있는데 컵반 오오 총알은 똑같은건가? 총알 똑같은건가 보다 오 뭐 이것도 연사 안되는데? 오오 재미있쭈하하하 연사되는걸로 해야되지 않아요? 연사되는거 B 눌러보세요 B 오 발사모드 변경 오 발사모드 변경 M16 또 연사되는거에요? 점사 담발 점사 담발 담발은 보고 점사입니다 아아 점사 오오 아 이렇게 쏘는거구나 아 이렇게 쏘는거구나 엠포가 엠포가 개량형으로 보면 되요 길이도 짧아지고 기동선도 높이고 파츠 부착 잘되고 요거 엠포 엠포 연사 엠포 어 근데 되게 잘하져 되게 잘하져 나 잘할거 같은데 점프 엄두샷! 너 우리 군대 안아갔지? 그럼요! 여기 소녀인데 아마 세칼렛이 왜 울어요? 우리 실전으로 한 번 가볼까요? 충분히 이 정도면 훈련이 된 듯 합니다 오! 이거 버튼도 알려준다 트레이킹이 좋으시네요 트레이킹이 뭐예요? 아 맞다 해상도 한 번 낮춰볼게요 해상도 어디서 낮추는거지? 오 왜 해상도 낮추는게 없어졌죠? 아 테두리 없으면 해상도 못 낮추는데? 해상도 낮추는거 안돼 디스플레이 전체 화면으로 해상도 낮출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채팅창이 안보이더라구요 화면이 이상하게 설정돼가지고 아이고 엄마 별걱정을 다해 아유 이분들 되게 좋으신분들이에요 아유 그런 걱정하지마요 물론 더해야될거 같은데요 충분하지가 않은거 같은데요 그냥 보고싶다 그거 잘해봤는데 미팅했다 그냥해도 될거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1080으로 했을때의 화면이랑 달라요 지금? 많이 다른가요? 아유 똑같애? 똑같애요? 권재형님은 어디가셨지? 뭐 이렇게 그래픽이 안좋아졌어요? 그래픽이 왜 이렇게 안좋아진거 같지? 이거 원래 이렇게 그래픽이래요? 약간 끊기는거 같기도하고 괜찮은건가? 원래 그정돕니다 아 그래요 엄마 이거 뭐야 엄마가 사준거 아니잖아 이거 내가 용돈 모아서 산건데 저금통 털어가지고 무슨소리야 귤좀 던져봐요 귤 어디있어요? 어 나 일루와 일루와 이씨 얘 왜 옷입고있어요? 나 옷없는데 오 귤이다 귤 사과인데 사과 건방노구리 여기선 깨갱 사과 어떻게 던져요? 우리 너구리 위닝만 잘했어 옷은 게임하면서도요 유튜브나 트위치는 천팔씩 찾아 카라 들었어요 아 이거 이거 게임할때요? 5번 누르라고요? 헉! 오케이 됐어 죽었어요 죽었어요 오 사과 18개 되어있네? 옆에서 누가 알려주면서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소리에요 저 잘해요 왼쪽 꾹 누르면 빨간선이 보여요 왼쪽 왼쪽을 무슨 왼쪽을 눌러요? 왼쪽을 누르는게 뭐에요? 마우스 가운데를 밀으라고요? 휠? 마우스 가운데를 밀으라고? 사람이 안차서 시작이 안되네 아 사람이 없는거에요? 91분들이 노굴님 편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마우스 왼쪽 버튼 빨간선 보여 없어졌어 없어졌어 안 맞는데? 안 맞는데? 어 김따따님 안녕하세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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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거 어떻게 해요? 너울림 카메라가 너무 야동입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새로고침 한번만 해주세요 왜 그 뭐야 혹시나 그 딜레이가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 새로고침 한번 하시면은 저랑 이제 최대한 실시간에 가까워지니까 뛰어내리기 지금 내릴까? 지금 내릴까? 조금 있다가 힐링 킁악 ㅅㅕ 축구합시다 F F 눌러주세요 비행기에서 시프트 누르면 빨리 내 1914 오 너무 빨리 떨어지는거 아냐? 오 괜찮아 괜찮네 오케이 왠지 여기 위치 좋은것 같애 낙하사ulus 늦게 펴세요 알겠습니다 늦게 폈습니다 원래 누를라고 했는데 딱 펴졌어 옷 입었다 옷 입었다 누가 내리는지 보라고요? 적군인건가? 코빅보다 더 재밌습니다 감탄다 건물로 빨리 갑시다 건물 여기 맞죠 건물 오케이 총이다 총이다 다 죽었어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총이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어 방방님도 안 해봤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같이 배워요 방방이님 아이템 보이시면 템 누르시고 아이템 보면서 죽으라고요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다 죽었어 장의장 조심하세요 장의장 조심하세요 저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사람이 있다고 어디 발소리가 들린다고? 소리 좀 키워야겠다 소리 좀 키워볼게요 소독차 소리나는데? 소독차 소리나는데? 소독차 소리나는데? 코로나 때문인가? 어 저 뚝배기 같애 뚝배기 아니야? 어 아이템이다 어 야 저기면 티내서 오지 않잖아요 보거품 떨어뜨려는 비... 소리에 집중하라고? 혹시 소리 안 내게 걷는 그 방법 없나? 키? 적을 바로 만날 수도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 은폐 은폐 컨트롤 누르시면서 방역이 컨트롤 누르시면서 방역이 아 내리자마자도 만난다고요? 초반에는 그냥 돌아다녀 보라고요?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 어 저거 소리나... 뚝배기 어딨어 뚝배기... 죽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잠깐만요 일단 무브 무브 이거 고개 이렇게 빼꼼하는 거 없어요? 꼴찌 아니야 나 꼴찌 아니죠 그죠 잘하고 있죠 아 소리 들어 주신다고 오 대박 오 팁이다 어 총이다 이 총이 더 좋은건가? 옷이다 어 엄마 잠깐만요 요것만 할게요 챔스 가기 전까지만 할게요 총알 더 먹으라고 총알 어디서 먹어? W 좌우 W? W? Q랑 E 눌러봐요 아아 오오오 대박 어어 깜짝이야 어어 깜짝이야 어어 놀래라 이씨 같은 쪽 아니야? 어 발소리 난다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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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는데? 우클릭을 꾹 누르면 3인칭으로 볼 수 있다고요? 아 이렇게 1인칭 1인칭 이거 1인칭이잖아 어어 저기 어디어디 잠깐 3인칭으로 어떻게 바꿔요? 3인칭으로 어떻게 바꿔요? 3인칭으로 어떻게 바꿔요? V 오 됐다 됐다 빨갛게 되면 못쓴다고요? 빨갛게 되는게 뭐예요? 가깝다 그치 가깝죠? 나 방금 총 쏘이 들었어 analyses 흥 순잘 순잘 상탱 이거 어떻게 다시 하면 되나? 재밌다 그래도 반타자켓네요 저 잘했죠 잘했죠 내가 먼저 찾았어요 그쵸 잘했죠 저 확인 누르면 돼요 아 이거 제가 쓴 게 샷건이에요? 뚝배기 없으니 그냥 한방이나 근데 제가 먼저 찾았어요 잘했죠 숨은 그림 찾기 잘했어 한번만 더 합시다 여러분들 챔스 하기 전에 우리 한번만 더 하자 재밌네 재밌네 자꾸 사람들을 신고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샷건이라서 안된거구나 조조는 잘한거 같은데 아 샷건이었구나 나중에 같이 해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아 타겟팅이 동그랗게 돼있어서 나 오늘부터 배그 방송도 유튜브 한번 봐야겠다 재밌다 뜨뜻님 목소리도 좋고 괜찮더라고 뜨뜻님 방송 봐야지 릴카님 방송도 아 릴카님 이뻐 저 캐릭터도 진짜 노굴이면 재밌겠다 그죠 재밌겠다 위닝 삭제가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gpu가 진짜 이제는 60%에서 안올라가요 너무 좋아 이거 근데 왜 게임으로 안들어가요 근데 왜 자꾸 신고하는거에요 너굴님 그냥 한번 해보는거에요 안했어 신고 조준기를 총에 끼고 조준해야 속이 쉬워요 알겠습니다 위닝도 재밌는데 배그도 자주하면 좋겠습니다 배그는 게릴라식으로 가끔 해볼게요 총은 솔총 먹었으면 딴 총 먹지 마세요 어 아 알겠습니다 이거 왜이렇게 오래걸려요? 배그 방송으로 게임 바꿔야겠다 배그제 площадку spraw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그가 처음인데 어두워보인다. 뭐가요? 화면이? 배그가 처음인데 어두워보인다. 챔스 실축 본다한테. 네, 챔스 실축 이제 시작하잖아요. 네, 오늘 챔스 5시부터. 새벽이라 사람이 없나봐. 아, 그런가? 다들 챔스 보려나? 우와, 배그도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배그도 이렇게 사람이 없어? 스틴베그 사람이 없어요? 스틴베그 망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변경하기? 이거 있는데? 풀스로 넘어오시죠. 풀스도 좋을 것 같아요. 마우스랑 키보드보다 저는 풀스가 더 익숙할 것 같아요. 풀스도 만 원밖에 안 하니까 저 풀스도 살게요. 아니면은 방방이님 우리 모더너 뭐야? 콜오브듀티에도 지금 무료로 풀렸잖아요. 그거 다운받으셨나요? 아, 솔로면 안 돼요? 솔로 말고 그럼 팀전할까? 팀전?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거? 이거? 스쿼드? 이거 하면 팀전이죠. 팀전. 창모드 하면은 그게 테두리가 생겨서 안 이쁘더라고. 방방이님 콜오브듀티 오늘 무료로 풀렸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 이거 금방이다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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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오히려 풀서 액팡이 더 사람 많아요 홀옵 방방위님 메인화면에 아마 딱 뜰 거예요 무료로 뜬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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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벗어 와우 나 모자 하나 줘 와우 니 나는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니는 모자를 쓰고 있어 와우 와우 마스크도 쓰고있어 코로나 때문인가 와우와우 방마님 저도 다운받았어요 와우와우 내일 위닝하다 현타오면은 콜옵이 날까? 와우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네? 코로나 때문인가? 이거 마스크가 유행이네 오우 콜옵 스틱말고 플스 플스 아우 반빵님 감사합니다 반빵님 너무 많은 도움 주셔서 감담댕코 감담댕코 왜 이번에 사과 안줘요 사과? 나 일단은 축구 틀어놔야겠다 여러분 저 요거 한판까지만 할게요 요거 한판까지만 하고 우리 바로 그 뭐야 축구보러 가죠 요 막판 막판 일단 축구 틀어놔야지 어 일단은 도르트문트 거 틀어놔야겠다 오케이 퓨스는 플러스 아니어도 콜옵 워즈는 된다고 하더라구요 플러스가 뭐에요 플러스? 피에스 인 어 엄마 잠깐만요 요거 진짜 막판 오 요거 요거 한판만 할게요 내일 뽑기 합니다 내일 뽑기 합니다 약간 그 뭐야 약간 끊기긴 하죠? 끊긴다기 보다는 프레임이 부드럽진 않은 거 같애 그죠 배그랑 한꺼번에 다운로드하니까 99시간 뜨네요 호이잉 내일 프랑스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아 이거 뛰어내려야 되는구나 참 잠깐만요 지금 내려야지 예어디 건물이 많은데로 가야되죠? 저기 가야되 저기 여기는 아무도 안올깟 sj 저기저기 여기 아무도 안오겠지? 같앤편는 뛰었다구요? 언제? 가방배로로로 주변 잘 봐야.. 내리는 건.. 어 아무도 없는데 오케이 여기 왠지 남아있을 것만 같아 여기서 파밍을 파밍을 칠 것 하는거야 바로 총 오케이 이렇게 하라고 했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거 샷건 같아 그죠 미체태? 마체태? 이거 왠지 총 좋아보이는데 따발총 같아 이거 해서 오 뭐지? 총이 왜 이렇게 많지? M 누르면 같은 페밍이 나온다고요? 오 제가 어떤거에요? 1번이 난가? 4번 2번 3번은 없어 죽었나봐 죽었나봐 한 명 죽었나봐 한 명 죽은건가? 왜 이거 안되는거야? 왜 이거 안되는거야? B를 누르면 점사 오케이 오케이 점사 점사 좋았어 장전해놓고 만나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거야 2번이 노구리님입니다 아 2번이 저에요? 엄지 그립 엄지 그립 오케이 오 재밌어 재밌어 장난 아니야 연료통은 뭐야? 연료통은 뭐야? 연막탄 합류하라고요? 합류하라고요? 어 방망이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 뭐야 콜오브티틴 저 원래 있어서 워전 받았어요 이거 총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 무기에 대해서 저 첫방송 영상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혼자 놀 때라서 말도 거의 없었는데 아무도 방송 안봤어요 아는 누나가 방송 가끔 나 놀 때 가끔 봐줬어 어 유리가 안 깨지는데? 어떻게 유리가 안 깨지나? 어머 뭐야 총으로는 안 깨지는데 몸으로 깨져 왜 뚝배기는 없어요? 뚝배기 왜 안나와요? 여기 있으려나? 어 여기 안들어가봤었나? 왜 들어갔었는데? 뚝배기 없는데?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된다고? 와아 소리를 일단 키웠습니다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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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장소로 가라고요? 어 뭐야? 뭔데? 뭔데? 뭐야? 나 맞추려고 쏜거에요? 뭐야? 뭔데? 어 뭐야? 죽었다고요? 나 왜 죽어? 어 뭔데 뭔데?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뭔데? 우왁야 우와 자기장이라고요 이게? 어디서 오는거에요? 자기장 이거 이렇게 기어가면 소리 안나나요? 맵 크게 봐서 맵 아까 N 누르니까 커지는데 오케이 M M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줄어드는거지? 현압 태평 노굴 요원 밖에 있으면 피달아요 저도 자기장 콜오브듀티에서 본거 같은데 저도 뭔지 알거 같아요 좀 안전한거 같은데 아니 왜 헬멧이 없어? 헬멧이 헬멧이 없어 헬멧이 원래 이렇게 찾기 힘든거에요? 헬멧이 원래 이렇게 찾기 힘든거에요? 아니 헬멧 한번 써보고 싶어 수류탄 소리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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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요? 자기장이 어디에요? 어? 어 이거 또 빨간색 됐어요 빨간색 이거 빨간색이면 폭탄 터지는거 아니야? 나 여깄어 아 이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거에요? 이쪽 안으로? 이 원 안으로? 아 그럼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된대 이쪽으로 오오 뭐가 온다? 자기장 온다 자기장 온다 자 오오 어 이게 자기장 이렇게 오는구나 어떻게해? 어떻게해? 피가 어딨어요? 피? 아이템은 어떻게 먹죠? 오우야 이거 너무 개방되는데 큰일났다 이거 테이프 구급상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니까 되네요 걸어가다 맞을거 같은데 됐다 안전한거죠 된거죠 지금 된거죠 여기 안전하면 되죠? 어 에너지 계속 닿는데? 아니 어디까지 날려야되는거 이거? 더 가야된다고요? 나 죽게 생겼는데? 가다 총맞은거 같은데? 어디까지 가야되? 아니 어디까지 가야되는건데? 한참 남았어 위닝하러 가자구요? 쐈어요 저기 보인다 경계 보인다 나 살수있어요 저기까지? 누가 총 쏘는데? 그럴 수 있어 이런 날도 있는거지 뭐 차타고 다녀야된다고? 이제 감져보는 듯? 이제 감져보는 듯? 자기장 경계에서 사냥하는거죠? 아 이게 일단 그럼 낙하사냥 내릴때도 자기장 안쪽에 가까운데 내려야되네 어 엄마 엄마 챔스 보러 갈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만 해보구요 재밌게 했습니다 우리 요거 나중에 좀 연습해서 올게요 연습해서 오는게 아니라 좀 알아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챔스 재밌게 보시구요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땐 자기장 안보여 아 그렇군요 바이바이 재밌었죠 감당땡코 바이바이 재밌게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